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고구마 좋아하시죠 네 그냥 먹어도 좋은데요 오늘은 추억의 고구마 맛탕을 해 보려고 해요 고구마 700g 을 껍질을 벗긴 다음에 대충 이렇게 듬성듬성 각지게 썰어서요 바로 물에 넣어 주세요 물에 담근 후에 건져 주시고요. 건진 다음에는 페프타올을 이용해도 되고요. 이 면포를 이용해서 물기를 제거해도 되겠죠 물기가 어느정도 제거되었네요. 볼에 담아 주시고요 올리브유 한큰술을 넣고 이렇게 톡톡 흔들어 주면은 굳이 손으로 묻히지 않아도 되죠 오늘은 에어프라이기를 이용해서 손쉽게 만들어 볼텐데요. 종이 오일을 깔아 주시고요. 고구마를 넣어 주세요 요렇게 해서 350도에서 한 20분 정도 그어주면 되는데요. 먼저 15분 정도 그어주고요 15분 정도 구웠더니 노르스름하게 거의 다 익었네요. 요걸 한번 뒤집어 주세요 주로 고구마 맛탕은 고구마를 익을 때까지 기름이 한참 튀겨서 하는데요. 이런 에어프라이기 이용하니까 기름도 훨씬 적게 사용하게 되고 또 튀기는 냄새도 나지 않아서 훨씬 손쉽게 좀 더 건강식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죠 다 이렇게 뒤집어서 쓰면 5분 정도 더 구워 주시고요 네 총 20분 정도 구웠더니 골고루 먹음직스럽게 잘 익었죠 잠깐 식히도록 두고요. 이제 시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팬에 물 2큰술을 넣고요 조청 2큰술도 넣어 주세요 요렇게 바글바글 1분 정도 끓여 주시고요 고구마에 비해서 조청이 그렇게 달지가 않아요 그래서 꿀을 1큰술 넣도록 할게요 요 꿀을 넣고는 한 30초 정도 잠깐만 더 끓여 주면 되겠어요 자 이제 시름이 다 되었는데요 불을 끄고요 이제 구워놓은 고구마를 넣으면 되겠죠 시름이 골고루 묻도록 요렇게 뒤적여 주고요 네 고구마 맛탕이 완성이 되었네요 금은깨가 있다면 요렇게 솔솔 좀 뿌려 주시고요 요즘처럼 날씨가 좀 춥고 수산하면 가끔씩 추억의 음식들이 생각나는데요 에어프라이기 이용해서 손쉽게 고구마 맛탕은 어떨까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